오늘은 싱글벙글 당연한 의무를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하지 않고 있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봐주세요. 서울 예대에서는 최근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지를 제출하라는 학칙을 만들었습니다. 출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서류라는 학칙을 보시면 생리공결은 2024년 2학기부터 제출 서류가 강화되는데 한 학기 중 생리공결을 사용 가능한 횟수는 3회이고 중간고사 기말고가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월경통 생리통이 있다는 진단일자가 담긴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가 있어야 인정해주겠다.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만 인정해주겠다. 라는 꽤나 디테일한 내용으로 학칙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예대 측에서는 왜 이렇게 바꿨다는 질문에 대해서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의 진료확인서도 허락해줬다. 하지만 그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4년도 1학기에는 전체 출석 인정의 절반 이상이 생리공결이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부정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진료확인서만 받아가면 됐던 생리공결을 소변검사까지 있어야 하는 걸로 바꾸겠다 말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생리공결을 악용했으면 저런 의무가 생겼는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출석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서울 예대의 모습.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생리통으로 쉴 정도의 병원 갈 정신 어딨냐. 같은 식으로 서울 예대의 학직 변경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강생리대를 총장 면상에 붙여줄게 같은 강경한 소리를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이 개꿀빨 수 있는 생리공결을 악용하다가 하도 악용하는 한국 여자들이 늘어나자 진짜로 아픈 사람만 쓸 수 있게 바꾼다니까 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국방의 의무와 동일해 보이지 않나요? 나라에서 한국 여자들을 배려해서 여자가 아닌 남성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당연히 응당 자신의 권리 마냥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걸 당하고 있던 남성들이 이제 학직을 변경해서 한국 여자들도 군대에 집어넣으려 하자 왜 여자의 권리를 빼앗냐고 발광하는 그 모습과 너무 동일한 모습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생리공결을 악용하는 여자들이 많았으면 여성시대에서도 교사인데 솔직히 악용하는 것 너무 많이 보인다. 같은 소수의 의견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현직 교사 여시들의 발언을 보고 존나게 도덕적이시네 이렇게 인증까지 해야 하는 거냐. 같은 식으로 생리공결 악용하는 한국 여자들 많다는 교사들의 발언을 비아냥거리는 여성들의 모습. 그 와중에 남성들 국방에 의무 다하러 가는 예비군 개꿀빤다고 잡고 늘어지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이 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심심하신 분들은 가서 댓글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생리공결을 악용하고 그 사실을 말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욕처먹는지. 그녀들에게 호의를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호의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악용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다시 그 호의를 거둬들이는 순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발광하는 이 모습. 오늘날의 한국 여자들이 의무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니들 이제 군대도 들어가야지.